돈이 들어오는 꿈은 전통적으로 길몽으로 해석되며 꿈을 꾸는 이에게 풍요로움, 성공, 기회 또는 행운이 다가올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돈은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자원이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안정감, 힘 그리고 자아실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돈을 받는 장면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그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인생의 특정 국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실제 사례를 문어체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주로 물질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현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무의식은 이를 해결하고 싶은 강한 바람을 꿈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자립과 안정을 상징함으로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장면은 재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은 개인적인 성공과 더 큰 기회를 향한 열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승진, 사업적 성공, 새로운 기회가 곧 다가올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돈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장면은 무의식이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 제안, 투자 기회 또는 중요한 인생 변화에 대한 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자아 존중감, 즉 자신의 가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돈이 들어오는 장면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또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돈이 들어오는 꿈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해소욕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내 불확실성이 클 때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으며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냅니다. 꿈 속에서 돈을 얻는 장면은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꿈은 보통 큰 기회나 성공을 암시합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성취가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 생활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에서의 큰 성과 또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동전이 들어오는 꿈은 작은 성취나 기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나 성공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작은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점차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동전은 큰 돈보다는 작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돈을 누군가에게서 받는 꿈은 그 사람이 실제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원이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존경하는 인물로부터 돈을 받는 꿈은 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꿈은 과거의 실수나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를 극복하고 그동안 놓쳤던 기회가 다시금 찾아올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해몽입니다. 돈이 쏟아지는 꿈은 풍요와 넘치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풍족함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물질적 욕구에 집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꿈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이나 균형 잡힌 삶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돈을 발견하는 꿈은 삶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나 행운을 얻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정적 이익을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 중요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길을 걷다가 돈을 발견하는 장면은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고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꿈은 그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돈을 받는 꿈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인정 혹은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지원을 얻게 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꿈은 기대하지 않았던 재정적 이익이나 행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여금이나 투자 수익 혹은 기타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돈을 세는 꿈은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돈을 세는 행위는 자신의 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례 1승진 직전에 돈이 들어오는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승진을 앞두고 돈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큰 돈을 받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실제로 그는 직장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으며 꿈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장면이 현실에서의 성공과 맞물렸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례는 꿈이 개인의 성공과 관련된 예지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투자 기회를 앞두고 돈이 쏟아지는 꿈을 꾼 사업가 한 사업가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앞두고 돈이 쏟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투자에 성공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꿈이 그에게 긍정적인 예감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꿈 속의 돈이 현실에서의 재정적 성공과 직결된 사례입니다. 사례 3금전적 어려움 속에서 돈을 발견하는 꿈을 꾼 사람 한 여성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돈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길을 걷다가 돈다발을 발견하였고 그 돈을 손에 주며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여금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돼지 우리에서 황소만한 돼지를 몰아 훔쳐오는 꿈 공동투자나 하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된다. 은행, 고엄, 새마을 금코, 농협 등에서 용제를 받는다. 남의 집에서 계란을 훔쳐오는 꿈 주문을 받아 생산에 들어간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품이 들어온다. 남의 집에서 누유고치를 훔쳐오는 꿈 잃었던 재물과 돈을 되찾게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남의 집에서 반지를 얻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 결혼식을 올리거나 경사가 있다. 세대기나 부인은 임시를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제수대통 등이 있다. 남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만족하거나 무관심하게 보는 꿈 일이 성사되거나 큰 돈이 생겨 기뻐하고 세상에 소문을 낸다.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새 집을 장만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모과를 받는 꿈 상, 훈장과 임명장을 받거나 부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내부 계단 위에 지폐나 저금통장이 보이는 꿈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장만하게 된다. 재물, 돈, 저축 계약 등이 생긴다. 냉장고 안에 갖가지 음식 재료와 과일이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선물, 저장, 물품 등이 생긴다. 넓은 강에서 어망으로 물고기 잡는 꿈 생산, 식품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넓은 평야 목화밭에 하얀 목화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명예, 구기, 재물, 돈, 행제, 식복, 생산, 수출, 문화예술, 창작 등이 있다. 노란 토파즈 원석을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손으로 만진다. 재물, 돈, 물품, 계약, 닥찰, 소유, 승소 등이 있다. 노름판에서 적은 액수의 돈을 따는 꿈 근심 걱정할 일이 발생하고 막대한 돈을 따면 노력해서 상당한 일거리나 재물을 얻는다.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노인으로부터 예쁜 사과 하나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식복, 명예상장, 분장, 임명장, 하청, 낙찰, 행운 등이 있다. 노천에서 채광하는 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북보급 보물과 유물을 발굴해낸다. 공개수사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운수 대통하게 된다. 행제, 선물, 물품, 먹거리가 생긴다. 논바닥이나 저수지에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잡지 못하는 꿈 막대한 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나 자기 돈이 아니고 단체나 기관의 돈이므로 본인이 쓰지 못한다. 논밭 여기저기에 많은 누에가 널려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보는 등 돈, 재물, 먹거리, 행제 등 암시 논밭에 노란 수정 순위 삐죽삐죽 솟는 꿈 한해 농사일에 풍년이 들고 많은 수확을 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등이 생긴다.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논밭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 정올달의 꿈을 꾸면 한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부동산이나 전답을 사게 된다. 논에 물이 없는 것을 본 꿈 돈의 궁합이나 사상의 고갈 등을 의미하며 인적 자원이나 물질적 자원 또는 자본금 등이 고갈될 것을 암시 논에서 개를 잡는 꿈 그 잡은 수요만큼의 돈이 생긴다. 논이나 황금 들력을 본 꿈 돈을 벌 꿈 농부가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꿈 온갖 힘을 다하여 핏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사업성과를 올린다. 재물, 돈이 생긴다.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물품, 식품, 식복 등이 있다. 높은 곳에 매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성공, 승리, 취직 등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명예, 행제, 재물, 돈 등이 있다. 높이 쌓여있는 짐 위에 붉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저축을 하게 된다. 누군가 신원 미상의 유고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작가인 경우 오랜 기간이 걸려 저수란 글이 출판되거나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증서, 합격증, 상장 등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양저절 짜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거나 재물을 얻는다. 미지에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돈을 벌게 되거나 또한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을 얻게 된다. 누군가로부터 곶감을 받는 꿈 그 곶감 숫자에 해당하는 돈이 생기거나 상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나온 피가 튀어 자기의 몸에 묻는 꿈 꿈 속에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그에게서 나온 흘러나오거나 터져나온 피가 자신의 몸에 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이에 사업을 도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이 조문객으로 참석하여 오는 꿈 사업의 성과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광고가 되어 큰 돈과 명성을 얻게 되고 기뻐할 일이 생긴다. 누런 금 덩어리를 먹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어려운 거업을 끝까지 이겨내고 이루어낸다. 누런 용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이 풍족하게 된다. 돈과 먹을 것이 만당하다. 누런 황룡이 깊은 산 계곡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뇌고치가 방 안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년이 들게 된다. 식복, 행제, 경사, 잔치 등의 기룐이다. 뇌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눈물이 흘러 강과 바다가 되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일들이 속 시원히 풀린다. 행제, 재물, 돈 연구, 문예창작, 수도, 기원 등의 길조이다. 늑대가 여우굴로 들어가 묵은 여우를 잡아 몰고 나오는 꿈 밀린 외상값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소가 있다. 늑대가 큰 호박을 마당에 쌓아놓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의 곡식이 풍요롭다. 잔치, 경사, 일거리 등이 있다. 늑대가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곡식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집안에 경사가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늑대에게 물려 피가 줄줄 흐르는 꿈 돈과 재물이 생기거나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꿈 다듬이 돌이 변하여 금정어리가 된 꿈 갓 태어난 영세업에서 기약 발전하여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다람쥐가 땅콩밭을 발견하는 꿈 사업가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발궁,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이 있다. 다람쥐가 큰 수박을 굴리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많은 재물과 돈을 만지게 된다. 금상첨화격, 행운이 온다. 다른 사람이 시체를 운반하는 것을 보는 꿈 남이 돈을 벌거나 자신의 일을 남이 처리해주기도 한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엄지손파락에 끼는 꿈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되어 익신 출세하고 휘하에 많은 부하를 거느린다. 큰 대업을 약속하거나 문서상 계약을 한다. 많은 돈을 손으로 거머쥔다. 다투고 나서 소식이 없던 친구와 욱녀이 만나 악수하는 꿈 다투고 나서 소식이 없던 친구와 우연히 만나 악수하는 꿈을 꾸게 되면 우연한 기회에 화해를 시도하고 싶은 심리를 나타낸다. 이런 기회에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길몽이다. 단추를 푸는 꿈 요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닭덩을 수북하게 모아놓는 꿈 적금이나 갯떨을 타게 된다. 재물, 돈 물품, 행제 등이 생긴다. 담배 연기가 무지개 빛으로 고와 보이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감상하거나 용돈이 생긴다. 영화 구경을 한다. 담배 꽁초를 피우는 꿈 순간 즐거움과 코믹한 웃음을 짓게 된다. 용돈, 재수대길, 유쾌 등의 기룬이다. 담배를 피우는 꿈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담배불이 활월 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유쾌한 기분, 식복, 성취 등이 있다. 담배에 관한 꿈 정신적, 물질적인 재물, 돈, 직위, 신분, 운세 등과 결부된 상징물이다. 중요한 뜻을 가진 것은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이다. 담장 밑에 불이 뚫려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새어나가고 가운이 기우는 등 실물수가 있거나 집안에 불청객이 찾아와 불쾌해짐 담장 밑에 꽈리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꿈 집안에 경서스런 일이 있고 슬하의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재물, 돈이 생기고 행제를 한다. 담장이 덩굴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발려 있는 꿈 생산, 농업식품, 가공,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물품, 선물, 식복, 재수대통, 임신 등이 있다. 담장이 덩굴이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자연과학, 식물, 생물,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세무, 농업학과 등에 관한 학업 성적이 오른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다방지가 변하여 푸른 옥이 되어 빛이 찬란한 꿈 실제로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쉽고 우수한 점수로 합격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대나무밭에서 대순을 따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대나무를 보는 꿈 대나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근심을 덜게 되며 가정이 편안해지고 뜻밖의 돈이 들어온다. 대나무의 꽃이 피거나 대나무를 많이 베어오는 꿈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며 재물이 생기거나 돈이 들어올 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대문이 떨어져 뻥 뚫려있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도둑이 침범하게 된다. 우환, 실패,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대변에 관한 꿈 관념의 붐비, 감정의 불쾌의 안고래, 출하 소문거리, 부정물, 재물, 돈, 작품 등의 일을 상징한다. 대변을 보려는데 나오지가 않아 힘드리는 꿈 금전적으로 근심이 생길 징조로 사업상이나 집안에 써야 할 돈은 많고 돈이 없어 찌들일 징조 대변을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나 돈이 생겨 큰 부자가 됨 대변이나 소변을 뒤집어 쓰는 꿈 돈벼락을 맞게 됨 대소변이 파도처럼 자신을 덮치는 꿈 돈벼락을 맞게 됨 대추한 자루를 어깨에 걸어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수입, 일거리 책임 등이 있다. 대추나무 밑에서 대추알을 받은 꿈 천하는 훌륭한 신량감을 만나고 부인은 임신을 하며 돈과 재물, 먹거리가 생김 대추나무의 대추알이 열려있는 꿈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문단에 등단하고 입신양령하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대추나무의 푸대추알이 열려있는 꿈 복권에 당첨되는 등 돈과 재물이 생기거나 공모, 음모에 뽑힘 대형 어선이 물고기를 가득 싣고 귀향하는 꿈 인기있는 사업에다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징적, 행제수가 있는 좋은 꿈 더덕해는 꿈 재물, 돈, 성공 등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꿈 도깨비가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타난 꿈 갑자기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등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따름 도깨비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도둑맞는 꿈 가방이나 지갑 속에 돈을 도둑맞는 경우에는 근심과 걱정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을 도둑맞게 되면 실제로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마 위에 잉어를 놓고 토막 쳐 죽인 꿈 임산부의 경우 낙태를 하게 될 징조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눠줄 일이 생기게 됨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 책이 가득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아이디어, 연구개발, 발굴, 재물, 돈, 대업성취 등이 있다. 문명, 문화, 정보, 소식, 학문, 이념, 교리, 두회개발, 유물, 기록 등을 상징한다. 도시가 보인 꿈 돈을 벌게 됨 독수리가 마당에서 돼지를 떨구고 날아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독수리가 물 위로 솟구친 물고기를 낚아채는 꿈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될 짐조 재물, 돈, 물품, 낙찰, 상술 전략 등과 관계가 있는 길몽 독수리가 앞마당에 돼지를 떨어뜨리고 가는 꿈 사업이 잘 되어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제조업체에는 많은 주문이 들어오며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됨 돈 타방을 줍는 꿈 돈 가방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승진하는 등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돈 상자가 열려있는 꿈 돈이 생기거나 정신문제, 학문의 깨달음이 있고 돈을 잠그면 자금의 돈결, 사업중시, 청탁불능 등의 일이 발생한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 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반출, 생산 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돈거래를 한 후 물품을 내어주는 꿈 돈거래를 한 후 물품을 내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직장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로 인해 재물의 손실이 발생하여 여러모로 걱정이 쌓인다. 돈벌레가 바지 가랑이를 타고 기어오르는 꿈 가는 곳마다 돈이 저절로 몸에 붙는다. 재물과 찰떡궁합, 식폭이 따른다. 돈벌레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꿈 풍족할 만큼 용돈이 생긴다.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들게 된다. 돈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거나 죽는 꿈 여기서 돈은 자신의 애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돈을 계속해서 죽는 것은 현재 자신이 애정에 궁주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돈을 잃어버리는 꿈은 애정을 낭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돈을 도둑맞는 꿈 돈이 들어온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은 지불한 돈의 액수만큼의 기간 동안 노력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얻은 꿈 큰 돈이 생기거나 집을 사는 등 재산이 될 만한 이익을 볼 진처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오거나 큰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 돌무덤 위에 카네이션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착실히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목돈을 장만하게 된다. 성실, 금면등으로 꿈과 희망을 낳는다. 돌무덤 위에 카네이션이 피어있는 꿈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목돈을 장만하게 된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제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어머니가 독에 쌀 작곡을 부어주는 꿈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기륜이다.